오늘은 우리 한녀들이 이제 와서 정신 차리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여성들은 해외여행을 못 가서 죽은 귀신이 들렸는지도 모를 정도로 해외여행을 좋아합니다. 해외여행 마통 들어서 간 사람 있어? 얼마까지 들었어? 무조건 가야 하고 무조건 길게 다녀와 나는 900만원 들었어. 한녀는 무조건 유럽이지 500만원 혹은 800정도 빚내서 가자. 라고 말하는 게 평범한 일상의 한국 여자들일 겁니다. 하지만 여성시대에 굉장히 재밌는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진심으로 여자들 돈 안 모으는 거 경계해야 하니까 내가 쓴소리 해볼게 라는 글이죠. 현 시점 이 글은 여성시대에서 가장 핫한 글이고 댓글이 1시간에 2000개가 달릴 정도이죠. 나 30살 여자이고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했는데 3000만원 모은 친구가 한 명도 없더라. 100이면 100해외여행에 돈 다 썼고 해외여행 가서 얻은 경험은 돈 주고 못 사는 거라 말하더라고. 자기들끼리 단항이 너무 좋았고 일본이 너무 좋았으며 다음에는 퇴사하고 유럽 간다고 말하는데 돈 한 푼 안 모으고 카카오톡 비상금 대출 받아 여행 다녀온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이제 진짜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 그깟 경험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경험이라 중요하지도 않는데 왜 여자들만 이렇게 집착을 할까. 여행 다니느라 돈 안 모으는 사람 여자가 더 많은 게 사실이잖아. 부동산 모임 나가보면 한남 8명에 여자 2명밖에 안 되는 비율이 팩트임. 오마카세 호캉스 허세 인증샷 찍으려는 노력 말고 돈 모으는 재미 가져보자. 라는 식으로 한국 여자들의 허세를 비판하는 글이 여성시대에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글에는 수많은 여성들의 자아 비판이 쏟아지게 되죠. 아 난 뭔 소리인지 알아 우리 회사에서도 철없이 여행여행 거리는 사람 다 여자임이라는 첫 댓글을 시작으로. 남자들은 무조건 부동신 주식 투자 분석하는데. 그런 여자는 찾기 힘들고 여행에 퍼붓는 여자만 많음. 내 주변에 저런 빡통려 80% 이상이야. 내 주변에 여자 70%는 생각 없이 여행 다니고 25%는 뇌 없이 여행 다님. 우리 막내 직원 공공년생인데 이번에 일본 가서 너무 귀중하고 많은 걸 경험했다 돈 낭비 아니다 다음 달에 월급 비상금 대출 받아서 또 간다. 이러길래 뭘 경험했냐 물어보니까 일본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지 쳐 말았어요 이러면서 이게 경험이라더라. 네이버 경제기사 댓글 비울만 봐도 여자들이 남자보다 관심 없는 거 팩트임. 여자들이 남자들 노는 거 가성비 따지고 분위기 있는 곳 못 간다고 비웃잖아. 근데 여자들이 없는 돈 털어서 오마카세 인스타 앞을 가면서 남자 비웃을 입장이 되는 건가? 남자들은 사회생활하면 바로 부동산부터 관심 갖잖아 남자들은 개나 소나 돈 관리해. 틀린 말 하나 없는 게 여자들은 존나 다나 반대서 정보 공유도 안 하는데 남자들은 지들끼리 주식 코인 부동산 정보 공유 존나 많이 해. 여행도 명품처럼 사치품에 가까운데 유독 여자들이 여행에 환상이 심하더라. 라는 식으로 우리 여성들이 점점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모습이 보이시나요? 평생토록 오마카세 호캉스 유럽 여행 허버허버 다니시다가 이제 와서 인생 깨우친 현자마냥 말하는 여성들. 재미는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시에 유독 경제관념 지으창난 사람이 많다고 스스로 말하는 저 모습을 보다 보면 이제 그치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82년생 김치형 세대는 돈이고 뭐고 그냥 유럽 여행에 꼬라박아도 설거지가 잘만 됐는데 이제는 남성들이 그런 여자를 설거지 해주지 않으니까 그녀들이 바뀌려고 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바뀌다는 표현보다는 널커로 변태중이라는 말이 맞겠지만 이제 와서 뭔가 변해보려는 여성들의 모습이 가소롭기만 하네요. 남성들을 가성비라 조롱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니들이 옳았다고 말하는 저 꼬라지를 보시죠. 현 시점 이 글은 여성시대에서 가장 핫한 글이 되었고 수많은 여시들은 저 글을 보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한심했던 과거를 청산하는 그녀들을 향해 박수를 쳐야 할까요? 저 여자들이 스탑널커로 변하여서 가시를 찌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해야 할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여자들이 점점 지능적으로 변한다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이제 와서 정신 차리면 뭐하나